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은 바로 토킹 밴을 찾아라 입니다. 가보도록 하죠. 뭐 빨리 낼 수 있는 게 없네. 아 예 여기 있었어? 예. 옐로우? 어 있었네? 막 비비보.. 이게 뭐야? 뭐냐 여기? 나 가고 싶은데? 야 이거 나무문. 쓰레기통 들어가진다. 프레시 토킹 밴. 오호! 어디있어? 찾았다! 얘는 뭐야? 얜 모르겠네. 아. 빌더맨. 타임? 어.. 타임 토킹 밴. 웨이트 에브리 한 시간? 여긴 어디야? 너무 무거운데? 오우. 너무 얻어.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? 어. 틈에 뭐 있어. 뭐 있는데 왜 꺼? 어. 어. 다 못 올라가는데 방가지인데 너무 어둡대? 태풀이다 지누빈 얻었다 이게 200개가 넘게 있어서 이게 빡셀 것 같거든 다이아몬드 못 찾겠다 랜하우 랜하우 에라이 그냥 올라갈 수 있구나 그냥 올라갈 수 있구나 좋았다 좋았다 스톤 여기가 길이야? 여기는 뭐야? 톰 스쿨 톰의 스쿨이라고? 네 안 올라가지네 뭐지 이거? 렌즈 다이아몬드 배드 타임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센스잖아 네 막혀있네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졌어 못 먹었어 다이아몬드 없네 가자 다이아몬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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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어? 물이다 수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 것 같아 아니는데 아무것도 음 이게 뭐냐? 어몽어스 뭐 없는 것 같다 여기 오케이 야호 야호 뭐가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은 건가? 너 누구야? 어? 김통? 이건 벤인데 어? 이거 뭐야 어... 파인드 4 로봇스 찾고 벤 하우스 여긴 또 어디요? 이거... 원래 이렇게 넓은 거 많냐? 아 Jesus 어우 어... 없는데? 보인다? 파고 사과. 톡톡. 톡! 톡. 히크. 카나. 저기 어떻게 올라가? 겹치기도 안 된단 말이야. 아, 저거 파인다더 왔고 해서 본 거 같은데? 해상둥이. 아 이거. 이거는 사막인가? 2일 채웠다 없네 가야생 안가져 나 얼마냐 28? 그렇게 쪄고? 아 이걸 안 봤지 졸깅백 어 뭐야 이것도 포함되네 하이 어 뭐야 힌트 Find the card in Udo 이거? 어? 맞다 흠 촥 탐 탐 노란색 어? 스폰지밥 프레디 히즈 어? 이게 어디야 어? 어? 아 뭐야 아 올라온거야? 안녕 유튜브하는 오케이 유튜버 어? 이거 뭐냐 버튼 같은데 이거 있고 FNF 통킹 밴 뭔소리야 여기 여기에 또 뭐가 하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 중에서 백파 하나쯤은 있다 어 없나? 어 있어야 어 뭐야 왜 갑자기 띡 소리 났지? 어 으 으 으 으 으 으 더 내려가자 으 두 단계 더 내려가고 약간 저기 왔으니까 이번엔 여기 뭐야 이거 비즈 부분 어딨어 여기 있는 것도 아닌데 xy okay 왜 안 나와? 이거 왜 안 나와? 이거 싸움 뭐예요 저거? 방금 뭐예요? 뭐야? 어두워 두 번째랑 냉장고에 뭐가 안에 있어? 뭔가 있는데 아 요거? 실버? 레인보우 봤는데? 이거 안되나? 바나나 말고 저 위로 올라가는 방법 요거 됐다 각자 있는 곳 요기? 어차피 안되는구나 잠깐 찾기 겁나 어려울 것 같은데? 맵은 작은 것 같으면서도 뭐가 겁나 많아요 두 번째 여기 잠시만 이만 더 가 개의 반대 50개가 필요해 여기 차있다 우둔 나무 올라왔다 왜 이렇게 가? 왜 이렇게 가 설마 50개를 모아야 되는 거야? 이게 모으기에는 너무 빡센데 여기 가면 좋지 않을까?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토킹 밴 파인드 더 토킹 밴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 고맙게 고맙게 고맙게